에미넴의 광팬 안녕하세요. 죽인음묵의 킬러그랩, 에이드말 보러 왔습니다. 에미넴의 광팬으로서 저는 힙합을 에미넴으로 시작했거든요.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고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힙합팬이라면 한번쯤은 꼭 봐야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. 처음으로 따라 불렀던 앤이 루셜셜프였어요. 이 영화는 10대, 20대, 30대 관계없이 나이 때 관계없이 관계없이 마지막에 에미넴이 뵙는 1분 30초짜리 파이널 벌스가 정말 좋습니다. 이 영화는 10대 20대 30대 관계없이 모두에게 추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영입니다. 이 음악을 향한 열정을 사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음악 듣고 저도 열심히 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려운 환경에서 음악해야겠다고 열심히 돈벌고 하는 것을 보고 대단한 것을 생각했습니다. 마음속에 숨어있는 열정을 불토로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. 마스터피스의 마스터피스 5월 9일에 개봉하는데 다같이 힙합의 열기를 느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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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can do anything you say